어휴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어 뭐야 문질내야지 이번이야말로 모델치기입니다 자 들어가잉 그냥 보고만 있을셈이에요 그렇지마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요 저 풍부 마인 거울빛이 약했어요. 그렇게 해봅시다. 응. 쭉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. 모두가 힘을 합치면 저 마인을 쳐보실 수가 있습니다.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한 덩어리가 되면은. 부탁이에요 여러분. 저런 어린이들도 싸우고 있잖아요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겠어요. 한번 해봅시다. 아니 어떻게 할 장점인가? 글쎄. 자 여러분 이제 에너지를 내세요. 아니 모두가 묻혀서 큰 엔진을 만들었잖아. 어떻게 하는 걸까? 퍽퍽퍽. 어흑 레 acatta는 지칠 열로 바꾼다. 그래 찬어. 그래 그래. 어흑 큰일 납니다. 달아나지 않으면 폭발해? 좋아요. 그렇게 하세요. 빨리 힘을 내요! enge una 잘 가요! 안 된다! 여기서 폭발하면 지가가 엉망이 된단 말이야! 어? 어떡하지? 됐지? 행위를 크게 해줘! 잘했어! 빨리 간다, 호오이!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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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모두가 힘을 모으며 할 수가 있다!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이에요! 아니, 누구 보자, 호리라는! 내 마음에게 일로 혼내줄 거야!